안녕하세요 작은미디어 정걸입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고요 오늘 어깨 운동 할 거고 그리고 그냥 제 근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좀 조회수가 빵 터졌어요 원래 한 평균적으로 조회수 1000에서 2000? 그 정도 되는데 최근에 올렸던 헬린이었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15,000 조회수를 달했는데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많이 올라오고 새로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계속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아마추어 보디빌더 아니다 보디빌더가 본업이고 이제 대학생의 부업인 작은빌더 정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만들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여름쯤에 대회를 한번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월컵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대회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그냥 촬영, 편집, 운동 이렇게 3개의 컴파운드 세트로 돌리면서 살고 있고요 조금 바쁘게 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바쁘니까 그래도 보람이 있고 재밌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협찬을 받게 되는데 하빈저라는 운동 보조기구 업체에서 협찬을 받게 돼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깨 운동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운전할 건데 안녕하세요 정권이랑 중학생들의 친구면서 저도 국민이지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진선을 하잖아요 진선을 하잖아요 제가 살이 뿔어졌지만 아직도 그래도 운동을 놓지 못하는 저는 다행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작년에 제 첫 대회 영상에 나왔던 친구인데 제 첫 대회 영상에 나왔던 친구 제 첫 대회 영상에 나왔던 친구 야 확실히 두꺼워졌다 확실히 확실히 반대편 봐봐 반대편도 운동하고 진짜 반대편 안하고 그때 이 친구가 군대에서 팔씨를 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팔 부러진 지 한 2개월 된다? 그때가 한 2개월쯤 됐지 2개월쯤 됐지 그때 한 2개월쯤 돼서 그때는 진짜 팔이 평소보다 거의 반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3대가 돼서 돌아왔어요 조금 이따 운동 영상 찍을 건데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 하나씩? 하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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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빈저 제품 협찬받았고요 하빈저 관계자 여러분 너무너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감사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지금 같이 운동하는 친구한테 이건가? 여기 있네 이거랑 아아 죽였다 또 뭐냐 이거지 그렇지 빨간 거 좋아하나봐 아니 아니 이거지 아 아니 이렇게 하빈저 제품 사용해서 오늘 한 번 열심히 운동 해볼 거고요 저번 영상에서 이 파란 셔츠 많이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마이크로틴 제품이고요 제 링크 사용해서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영상 관련 대회활동을 많이 참여하면서 좀 지원금도 받으면서 그렇게 한 번 많이 도전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회활동 영상 이렇게 올라오면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트로가 너무 길었는데 말 여기까지 하고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건데 오늘 운동 루틴은 여기 이렇게 뛰어놀 거예요 쓰읍 몰고 치다 보였죠? 그러면 오늘은 운동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동 타러 가보겠습니다 Does your life matter? Does your life matter? You ready for this? You ready to take control? Are you giving up control or are you taking control? Huh? You know what happens You know what happens when people don't take control They get deleted You ready to get deleted or are you ready to take control? Huh? Get in your feet, let's go Pack your bags, girl, let's get out of Dodge Sick of living my life, sick of counting scars We the ones who go to war against the gods We the shadows that move around in the dark Take your life back, take your time, nigga Welcome to the tribe, check the rhyme, nigga I was doing bad, couldn't find niggas Now my phone ringing all the time, nigga We the only ones, holy sons Mamas dead, kids holding guns Catch them early, put that poison In they barbers with the Donald Trump Walking around with the zombies I know my home team got me Michael Jordan with the Scotty Apollo 3 with the Rocky We gon' take it fast, you can take it slow We don't take no breads, we just take control G-ealy Take control Take control H-ealy Take control H-ealy Watch your flags, let's get its flags Let's go Take it Take control Take control Take control Take control H-e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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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take control H-ealy Go in your feet Hello, my的是 John G-ealy Just came out of the league 지금 머리가 완전 산발인데 고기 먹으러 갈까 해서 신경 안 쓰고 오늘 운동 어땠나요? 혁준님 아... 재활빌더님 아니 후면, 전면, 측면 팔까지 앞에서 50세트 50세트 오버트레이닝 꼼꼼히 안 되는 느낌? 지금 팔이 안 들리는 느낌? 아 그래요? 먹으러 갈 거고요 이 친구가 사준다고 해서 홍자 단백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멸치빌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진짜 6개월만 아니죠? 6개월 더 됐죠 이거 그냥 좀 떡상하셨나요? 15% 정도 올랐거든요 15% 정도 15요? 세제방 말씀하신 거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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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고기 먹으러 왔고요 고기 맛있게 먹고 오늘 브이로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드...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잠시만요 오, 되네? 응 지금 레그프레스 끝까지 제일 무거운 무게였다 했는데 50개 하면은 춤이 좀 덜어질 것 같아요 아, 뭐야? 깨졌는데 에이... 스파 스파 야, 깔짝이지 마라 아니, 여기 카카밖에 안 따라가야 될까? 야, 왜? 그만함 야, 난 문제 있다고 본다 33 24 숨었다 34 35 30 30 30 30 50 자, 가자 힘들다